LNG, 즉 액화 천연가스 화력발전은 석탄발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낮지만 온실 효과가 더 강한 메탄 등이 방출돼 엄밀히 말해서 친환경 발전은 아닙니다. 10여 년 전 LNG 화력발전소 한기를 허가한 안동시가 용량이 더 커진 2호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예고하면서 주민반발이 거셉니다. 엄지원 기자 보도합니다. 417메가와트급 LNG 복합화력발전소 한기가 10년째 가동 중인 안동풍산읍 일대.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지만 하늘이 흩부였습니다. 지난해 2일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5존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청 신도시 아파트 단지까지는 5km, 하외마을까지는 5.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호기보다도 생산량이 증설된 550메가와트급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가 예정되면서 주민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곡 1위 등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1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막심하다며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더는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호흡기 질환과 냄새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피해가 그것입니다. 어떨 때는 소흡하기가 곤란해요. 개하니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가수원이나 농사들도 잘 안 되고, 인근에서는 동물 사육하는 분도 폐농한 사람이 많고. 지역구 시호원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LPG보다 저렴한 LNG 연료에 대한 공급 수요는 1호기 설치로 해소됐고, 주민 건강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의 추가 증설은 더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LNG 발전 자체가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만큼, 대구나 대전 사례처럼 주민 반발을 수용해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수용성이 확보 안 됐으니 시장은 그런 조건을 들어서 철회할 수 있고,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불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발전 측은 2호기 건설을 위해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인근 마을과 안동시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 상당히 수용했다며 반대는 극소수라는 입장입니다. 안동시는 2호기 건설로 인구 유입과 지방세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감사원은 가동과 중지를 수시로 반복하는 LNG발전소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해 인근 지역의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개선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